내 몸이 이제 내 몸이 아닌 것 같아.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빼야겠다. 번지 피트니스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딱 분양감 있게 잡아야 되거든요. 조금 더. 타고. 타고. 저 원래 운동 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. 아닌가? 이거 진짜 이거 피트니스 한번 해봐요. 근데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오늘 만석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찍는 게 솔직히 기대는 안 돼. 내 몸 이렇게 되니까. 오 좋다. 약간 증명사진 찍는 느낌인데요? 웃어야죠? 어떻게 웃는 거야? 더워? 더워. 더워 더워 더워. 웃어 웃어 웃어. 입꼬리 살짝. 우와 웃어요. 즐겨봐 이 채널. 즐겨봐 이 채널.